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련복을 위해서 절대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오래 우리 마음에 두면 안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노후나 또 만련을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우신가요?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요약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사진에 두 개의 뇌 스캔 사진 보이실 텐데요. 매끄러운 뇌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여기저기 함몰이 좀 심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. 표면이 매끄러운 사진이 일반인 뇌의 사진이고요. 또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런 뇌의 사진은 뇌가 손상된 그런 사진입니다. 건강 문제 중에서 그 암이나 또 알츠하이머가 그 중에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그 걱정거리가 될 텐데요.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그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, 강박, 자폐, 공황장애, 우울, 슬픔 이런 그 우리의 감정들도 그것이 그 반복이 되면 우리의 그 뇌가 지금 보이고 있는 지금 함몰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뇌로 바뀐다고 합니다. 걱정거리가 얼마나 그 우리 몸에 안 좋은 건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. 다른 신체 부유처럼 우리가 그 육안으로 또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어서 또 우리가 이런 중요성을 또 놓치고 또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뇌 건강이 정말 그 요즘 또 남다르게 중요성이 와닿는 그 이유가 아마도 그 알츠하이머의 공포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치매라는 병은 우리의 그 행복한 시간과 또 우리의 그 소중한 가족과의 그 추억을 앗아가는 그래서 환자나 가족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선사하는 그런 병인데요. 평소 그 뇌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했을 그 영화 배우 윤정희 씨의 그 사례를 좀 보더라도 영화 배우니까 그 대사를 외우는 등 그 일반인보다는 그 뇌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저렇게 그 알츠하이머가 찾아오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우리가 정말 예방법이라도 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뇌 좋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? 견과류, 콩제품, 우유, 요구르트, 발효식초,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. 밥 같은 경우도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그래서 더 좋고요. 생주 실험을 통해서 그 최적의 인간의 그 생활 환경 또 식습관의 그 개선으로 인해서 그 수명을 최대한 그 연장해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그 127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최적이 됐을 때요. 뭐 꼭 오래 산다고 뭐 행복과 비례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어쨌든 과학과 또 의학의 이런 눈부신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우리 미래를 좀 미리 또 재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획기적인 또 수명 연장의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.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가능하다면 일부러 그 노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그 작은 생활습관이나 또 식문화의 그런 개선으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정말 평소에 우리의 그 감정 돌봄이라는 것 이것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. 감정이 평화스러운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그 뇌의 건강은 또 비례할 테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걸림돌이 될 상황들 작은 것부터 뇌에 좀 나쁜 영향을 줄 것들을 좀 미리 하단하는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.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감정도 누군가에게는 사진 속 그 골프공 크게 그 함몰이 보여지는 그런 뇌의 모습처럼 그 사람에게는 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친구들 그 서로 마음 통하는 또 친구들과의 친교가 그렇게 또 치매 또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니까요. 치매 예방이에요. 좋은 친구들 또 많이 사귀시고 또 많이 만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눈으로는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입으로는 칭찬할 게 없는 그런 사람도 뭔가 나름대로 또 칭찬을 해주기 시작을 하면 결국 나의 감정 돌봄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또 나의 그 뇌 건강에도 결국 좋습니다. 운세나 또 오행 풍수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눈으로는 나무라든지 어린이, 푸른색 그리고 동물들을 볼 때 이 눈 건강이 오행 그 목기운의 그 진취적인 성장에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. 혀와 입에 그 오행이 키워주는 것이 재물복이니까요. 혀로 또 입으로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당분. 여러분께서 많이 섭취하시면 그 돈복도 좋아진다고 하는 또 풍수의 방법도 되니까요. 우리가 혀로 달콤한 과일을 또 많이 먹는다면 그것도 뇌 건강에 또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혀와 입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그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그 적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크게 또 복이 돼서 또 돌아오는데요. 이런 주장이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역에서 설명을 하는, 주역에서 권장을 하는 복을 크게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그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오래 우리 마음속에 두면 안 되는 그 이유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뇌 건강에 좋은 우리의 그 감정 돌봄, 늘 그 신경을 쓰셔서 행복한 노후, 행복한 만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 감성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정보, 풍수정보, 꿈해석정보, 어로또 운세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